경기 규정이나 가서 강습 관련된 거나 이런 거는 다음 주에도 방송에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거 지금 저는 이 책을 두 개를 봤는데 이거에 관련된 거에 대한 질문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댓글로 남기고 아니면 다음 주 강습 전에 시험 전에 제가 또 한 번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. 가능하다면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주에 만나요.